1차 자 우리 엘프제피언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오로지 DVD만을 가지고 계신 분만 보실 수 있다는 네 우리 슈퍼주니어 콘서트 만큼이나 재미있다는 네 킹 오브 슈퍼주니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늘도 역시나 오늘 최고의 킹 네 슈퍼주니어에서 최고의 왕을 뽑을 텐데요 네 여러분들 이번에도 역시나 네 킹 오브 슈퍼주니어의 킹으로 선정된 멤버분께는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금이 뭐가 중요한가요? 상금이 중요하죠 만약에 킹이 됐어요 상금 안 받으면 저는 일단은 좋은 일에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들었는데 상금을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린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한가요? 첫 번째 게임은 바로 이 볼펜입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 보세요 뽑아요 뽑아요 자 뽑아요 자 아무 생각 없이 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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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하던 셋을 외칠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아 정말 너무 싫어 아 진짜 아 너무 싫어 들어 들어 아 너무 싫어 자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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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 오는 거 아니야? 전기 오는 거 맞아 전기 오면 그게 이제 1등이에요 벌칙이요 벌칙이라고? 한 명만 있어 한 명만 잠깐만 아 잠깐만 좀 하나만 다르게 생기는 거 왜왜왜 정의네 아니야 이거 아니야? 여러분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쳤을 때 전기가 오르는 분이 이 게임의 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눌를래요? 한 명씩 눌를래요? 한 명씩 눌를래요? 한 명씩 자 그럼 저부터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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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긴 레그 제가 그 벌칙 볼펜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아 저는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땡! 어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제발 하나 둘 셋 자 눌를때는 이렇게 말고 이렇게 보여줘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균형 둘 셋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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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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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아하 아하 균형 실패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1 2 3 1 2 3 아야 야 너 그게 왜 안 나왔나? 볼펜이 볼에 안 나왔네 자 이번엔 동해해 자 이번엔 동해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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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1 2 3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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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오 비출발 자 신동 오케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단 말이야 안 해봐 안 해봐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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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남자가 이런거 못 참아 형 해봐 형 오케이 자 예성이 한번 해보기 때 자 참아 참아야 된다 아 형 기절해 자 2 2 2 3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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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 해보고 싶어요? 아니 아니야 아니야 형 이거 산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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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세? 아니 아니 남성? 양성? 양성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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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규현, 뇌옥 실패 아니 당첨된 거 아니에요 이거? 당첨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가 오르는 볼펜이 아 거기 벌칙이구나 지는 게 지는 게 점수를 계속 합산하고 있어요 아 자 1라운드는 전기 볼펜을 찾아왔고요 자 두 번째 대결은 흡병 안에는 맛있는 음료가 들어있습니다 네 맛있는 음료를 1분의 시간을 드리고요 1분 동안 가장 많이 마시는 멤버가 승리하고요 승리하고요 그러면 이번 게임은 신동 씨가 MC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제가 심판해볼게요 네 자 그냥 빨아먹어야 됩니다 이건 빨아먹어야 돼요 알죠? 흡입력이 센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게임했을 때 여욱 씨가 굉장히 흡입력이 섰는데 과연 누가 가장 흡입력이 셀지 가장 먼저 많이 먹은 사람은 다 먹은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예성 씨 아니 아니 붙어있어 벌써 먹었어요 아니 그냥 이름 불러봤어요 예성 씨 아직 안 먹었어 아 진짜 안 먹었어 확인해볼게요 아 살짝 여는 이게 예성 씨가 빨아야 되니까 제가 손으로 잘 닦아드릴게요 아야 깨끗해졌다 깨끗해졌죠? 오케이 자 다 같이 한번 짠하고 하시죠 자 짠 한번 자 자 준비 시작 시작 시작됐습니다 자 과연 누가 가장 빠지 먹었지 쪽쪽 빨아먹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겹게 어렸을 때 살아나는지 그걸 느끼면서 여러분 과연 누가 가장 빠지 지금 현재 예성 빨라요 생각보다 예성이 빨라요 예성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자 끝까지 먹어야 돼요 예성 1등 예성 1등 자 꼴찌는 벌칙이 있습니다 꼴찌는 벌칙이 있어요 더 안 나오잖아 자 더 빨리 먹어야 돼요 안 나와 안 나와 자 아직 조금 남았죠 자 은혁 통과 은혁 2등 자 시원이 좀 남았죠 예 자 시원 통과 자 뇨옥 좀 남았어요 뇨옥 좀 남았어요 뇨옥 남았어요 오케이 자 이특씨 반찌 봤어요 이특씨 열어서 드시면 안 돼요 이특씨 반찌 자 여기까지 꼴찌는 정해졌습니다 꼴찌 2등 오늘 최악의 남자 최악의 남자 최악의 남자 뚜껑 열어서 먹었어요 자 1등은 예성 예성 아 자 꼴찌는 2등 정기 한 번 해 정기 한 번 해 자 일루와 정기 한 번 해 정기 한 번 해 여러분 저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고통을 잘 못 느껴요 자 한 번 해요 빨리 여러분 저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고통을 잘 모르겠어요 자 하나 누룩 쭉 누르고 있어봐 하나 아 진짜 하나 내가 다 찍어 근데 이거 어느 정도야? 아니 그냥 안 돼 사람 기분 나쁘게 해 아니 아니라 이런 건 아니야 기분이 좋아 형 텐션 올라 이거 하면 진짜 텐션 올라 형 내가 빵을 치고 텐션 올라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 젊었을 셋 одну 아 안 돼 안 돼 앞 말 як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남 lev 아아 아아 어떤 느낌이 있냐? 어떤 형님? 아아야! 한 번 왔어! 왔어! 한 번 해봐! 왔어! 여기 두 번 오고 여기 한 번 왔어! 형 그냥 딱 해봐! 아니, 왔어! 팔 잡아! 형, 슈퍼즈원 리더로 10만 원했는데 이거 못 하겠어? 야, 근데 나 한 번 왔어. 텐션 오른다니까? 그럼 내가 같이 해줄게! 같이 해줄게! 야, 손 모아! 자, 같이 해줄게! 하나, 둘, 셋, 둘, 셋! 자, 같이 해줄게! 자, 같이 해줄게! 자, 같이 해줄게! 자, 같이 해줄게!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입니다. 복불복 게임! 아, 좋아요! 렛츠고! 누가 누가 겨자소스 슈크림빵을 먹게 될까? 자, 이곳에는 8개의 슈크림빵! 맛있는 슈크림빵이 있는데요. 복불복으로 맛있는 슈크림을 먹을 수가 있고요. 몇 개 있죠? 고추냉이가 들어간 슈크림은 저도 모릅니다. 개수가 안 써 있거든요. 아니겠다, 모르겠다! 그냥 해! 고추냉인데 완벽히 참으면! 참고 다 삼키고 휘파람 부르면 인정! 그냥 딱 씻고 반 잘라서 딱 보여줄게! 오케이! 근데 꽤 오래 씹어야 돼! 아, 슈크림 나온다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렛츠고! 아니, 형... 아니... 반만 씹어? 반 씹어서 먹자! 아니, 다! 이거 다 먹으면 먹어야 돼! 다 먹어야 돼! 자, 렛츠고까지 성공! 자, 동해! 다 넣어서 먹어야 돼! 맛있다! 얘 크림이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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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? 역시! 어디서 많이... 간다! 자, 시원! 시원 성공! 자, 규현! 규현이 왜? 규현이 왜? 누가 봐도 이거 초록색이 있는데? 자, 규현! 자, 규현! 자, 규현! 이거 너무... 아니... 다 넣어! 참으면 인정! 배틀은 실패! 맛있게 먹으면 인정! 왔다, 왔다, 왔다! 왔다, 왔다! 피파랑까지 봐야 돼! 냄새, 냄새 좀 맡아봐야지! 아, 취약이다, 진짜! 자, 규현! 실패!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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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성! 예성! 예성 성공! 자, 그냥 다 넣어! 같이 넣어! 자, 하나, 둘, 셋! 형! 예성 성공! 너 맞아? 안 됐다, 안 돼! 용기하고 있어! 은영이는 참을 수 있어! 얜 못 먹어! 아니! 얜 못 참아! 아니! 은영이는 참아! 이거 못 먹어, 그냥! 아니! 냐네 할 때 게임했어! 게임했어! 하해 봐! 아니야! 얜 참아! 아, 노랄 때 봤어! 맞아 X2 얘 눈빨기! 눈빨기! 이거 삼키면 인정이야 잠깐만 먹고 있어 이거 삼키면 인정 야 얘 독하네 자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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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기 마지막 유기 독하네 얘 독하네 얘 독해 디아닌 투어 할 때 이거 지금 게임 많이 했거든 성공 성공 아 진짜 눈물 나요 아 눈물 났어? 눈물 났어? 은혁 실패 감동적이었어 내가 성공한 건 너무 감동받았어 그만해도 어떤 것도 나오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고추냉이를 고른 멤버는 은혁과 규현입니다 은혁, 규현 실패 성공 아니야 우리는 인정했잖아 승훈 ificial 안 쓰러졌어요 안 쓰러졌어요 저 100은 마이너스에요? 아니야 그냥 100점 100점이지 자, 이제 예상! 아, 실패! 얘 맞을 것 같다. 얘 맞을 것 같다. 맞았는데요, 원래? 야, 이게 어려워? 에이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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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에 맞춘다. 이번에 맞춘다, 봐봐. 아버님. 어머님, 어머님. 자, 이제 간다. 어머님 힘내세요. 은혁. 은혁. 아, 뭐지? 저, 나... 이건 바닥이야. 봐봐. 아... 각도가 아니야. 아,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구나. 그래서 이렇게 내려 써야지. 은혁 씨. 금발 봤는데요, 은혁. 실패! 에이그... 아니, 받는 것도 아닌데? 아니, 받는 것도 아닌데? 라인 아웃. 아니, 안 넘는 거야. 라인 아웃. 이거 라인 아웃이라고? 라인 아웃. 자, 신도. 어, 자세 좋아. 자세 좋아. 나 될 것 같았는데? 와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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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도! 아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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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도! 125점! 아웃! 아웃! 뒤로 가야죠, 뒤로! 네? 뒤로 돌아야죠.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인정입니다. 현재 125점. 자, 이렇게 해서 최고의 명사수는 신도! 자, 킹 오브 슈퍼주니어. 이번에는 바로 팀전입니다. 야, 팀이 어떻게 되어있느냐. 우리 려혹 씨랑 규현 씨 사이에 손을 한번 싹 그어보세요. 자, 이렇게가 팀입니다. 팀 마음에 드세요? 네, 뭐. 완벽합니다. 완벽해요? 규현 씨 마음에 들어요? 하이. 아, 스고이데로. 아이시데로. 아이시데로, 아이시데로. 아이시데로. 시현 씨 좋아요? 둘, 둘 팀이에요? 아니요, 넷이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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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팀전까지 합산이 돼야 최고의 멤버로 뽑힐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왕복. 왕복 한번 해. 오래 안 걸려, 오래 안 걸려. 자, 렛츠고. 준비. 준비. 시작. 시현이 형 들어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어? 올라가면 괜찮아? 올라가면 할 수 있다고? 어,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좋아, 좋아. 그렇지, 그렇지. 이러면서? 야야야야야야야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내려줘요. 내려줘요, 내려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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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로 넣어 바로 넣어 그렇지 자 자 자 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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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이름 뭐야 팀 이름 자 저희 팀 이름은요 팀입니다 팀 생댐 여러분 제가 그럼 지금 생각한 건데 여기에 넣으면 10점 아 여기에 넣으면 5점 여기에 올리면 10점 그리고요 끝이에요 여기에 얹히면 100점 100점 5점 10점 100점 5점 10점 100점 자 선 밟으면 반칙입니다 몰아죽이야? 몰아죽이었어요 이동인씨 같은 경우는 핸드볼 선수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시작 선출 선출 선수 출신이라서 어디 내놔도 다 잘 던져요 1차 시기 첫 번째는 좀 봐줘야 되죠 알죠? 네 감이 없어 느낌은 뭐 올인했습니다 저희는 올인했어요 올인했어요 저희 자 던전 던전 총 pom 성 트랙 멤버들이 하나씩 일단 도전하려 합니다 자, 1차 지기! 방해, 방해. 자, 방해 안 됩니다. 자, 시원 방해 안 됩니다. 아, 괜찮아요. 저는 뭐 이런 거에 집중력 떨어지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. 그래요? 확실해요? 네. 시원을 맞춰서 올리겠다는 의도도 있어요. 자, 던졌어요. 아, 어리웠는 걸. 아, 좋아요. 오! 아, 시원 형 때문에 그랬어. 오, 예종이 형? 예종이 형, 고맙네. 아, 잘생겼어. 아, 잘생겼어. 형, 안 돼. 딱 줘서 이렇게. 그쪽으로 안 가지, 형. 이렇게 봐봐. 그쪽으로 안 가지. 봐봐. 아, 안 정림 받지? 내가 제일 잘 닿았어. 아니, 아니야, 내가 그나마. 내가 제일 잘 닿았어. 형은 진짜 아니야. 예성은 진짜 아니야. 형은 진짜 아니야. 예종이면 못 하는 게 바보야. 자, 이제 거리가 엄청 가깝거든요. 자, 갑니다. 자, 준비. 자, 몸이 앞으로 넘어. 아, 그렇지. 실패, 실패. 자, 이걸 못 넣나요? 원! 우리, 우리 누가 해?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나야?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나 한 번만 더. 나 한 번만 더. 너 하나 할래? 나 한 번만 더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어? 내가 옳으면 끝날 거 아니야? 둘, 셋! 아, 형 웃기지 마. 이번엔 웃기지 마. 한 번만 해. 그렇죠. 끝났어, 끝났어. 아니, 아직 모르죠. 예성 씨가 쳐서 뺄 수도 있어요. 야, 근데 그 스냅이 있어야 돼. 아, 형 그냥 막 그 앞승으로 가자. 그래. 자, 이렇게 해서 스타베트! 스타베트! 여러분들,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? 야구 좋아하죠. 야큐? 야구 좋아하세요? 야구 좋아하세요? 좋아하세요? 그래서 이번 게임은 스트라이크 아웃! 뭐야, 그게? 시원 갑니다. 이제 한 3점을 하려겠다. 허쌤이야. 5점! 5점! 좋아요. 더 5점. 종혜. 핸드볼을 해. 핸드볼의 인생, 외길 인생 34년. 그렇지. 34년 동안 핸드볼만 했어요. 오늘을 위해서. 그렇지! 뭐야, 뭐야! 실패. 이동혜 실패! 여러분,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와인드업 자세. 그렇죠! 그렇죠. 규현 씨가 안 해. 시고할 때 그거 해야 해. 그렇죠. 맞아요. 그거예요. 자 규현. 좋다. 그렇지. 자 선 밟으면 안 돼요? 온도? 맞아. 그렇죠. 규정을 지켜, 룰을 지켜야 돼. 그렇지! 좋아! 좋아! 2점! 현재 7점입니다. 만약에 신동 씨가 이 공을 쳐서 5점으로 내려오면 5점 2점 됩니다. 아, 빨리 드릴게요. 신동 자켓을 벗었습니다. 자. 아, 잠깐만. 뭐? 짜장? 신동 씨 몇 점? 짜장? 짬뽕? 몇 점으로 던져요? 제이유. 제이유이면 9점을 노리겠다. 2점. 9점 노립니다. 9점을 노리고. 자 지금 손을 보니까 직구로 던지겠다. 좋아. 직구죠. 직구예요 직구. 해외 직구. 좋아! 던진 선! 5점! 시우팀은 토탈. 12점. 12점. 4점 던졌다. 4점 던졌다. 100점. 100점. 변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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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랍죠. 상대팀을 변제해야 돼. 아니야, 아니야. 본인 팀도 항상 의심해야 돼. 변제가 아니라, 이거 데드올 느낌이었어. 자, 숨을 고르고. 와이드 업. 쟤 야구 못 하지 않아? 어 근데 왜다리? 왜다리? 학다리, 학다리! 그렇지! 그렇지요! 좋아! 슬로우모션, 그렇지! 터쳤어요! 최악이네요! 스쳤다! 스쳤다, 형! 아 아깝다! 근처에도 못 갔어! 어? 어? 닮았어요! 금발 갔어요! 금방 봤어! 카메라! 카메라 밟아왔어! 금방 봤어! 카메라! 카메라 판도! 카메라 판도! 12점! 여우가! 높은 거! 충분히 여기서... 끝났다! 형이 여기서... 진짜 세게 그냥 가습방 너무 불허친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로? 그렇지! 그렇지! 우리 주 팀은 9점이고 여러분은 12점이에요 맞습니다 이번엔 안 까불 것 같긴 한데 높은 점수를 맞춰야 역전의 발반을 삼을 수 있어요 시어리다! 플레이 플레이! 이혁재! 플레이 플레이! 3 2 1 그렇지! 그거야! 안 밟았어! 안 밟았어! 왼손은? 8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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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잖아! 안 됐잖아! 근데 우리 시원이가 구질구질하게 제가 정리 드릴게요! 시원씨! 은생은 그렇지가 않아요! 마세! 과연? 마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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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최종 우승팀은 슈팅! 5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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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팀에게도 최종 우승팀에게는 우승팀의 3점! 최고! 최종 승용팀의 최종 우승팀의 3점! 5점! 축하해 주세요. 아 축하해 주세요. 축하해 주세요. 고마워요. 축하드립니다. 퀵어보이 시오퍼주니어 신덕. 벌칙이 남아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패한 팀은 은혁 씨. 이거 받으시고. 아니 아까 개인적으로 나도 했다 했는데 나는 왜. 해결치를 한 것 같네요. 쇼씨 한 번 해볼래요? 아니 해보려면 상금. 상금. 자. 테이프를 떼어 있습니다. 테이프를 떼서 터트리는 거예요. 안 터트리는 거 아니고? 이거 어떻게 하라고? 테이프를 끊어야 돼요. 테이프를 여기서 찍고. 벌써? 미치도 안 하는데 왜. 아 나 무서워. 과연 역은? 30초. 시작. 험러. 잠깐만. 이거 진짜 무섭다고. 내가 할까? 내가 할까? 내가 할까? 내가 할까? 근데 이거 안 터질 수도 있죠? 안 터질 수도 있죠? 빨리 하라고. 어? 누구야? 야 빨리해. 어? 뭐해 빨리 하라고. 어? 무서워. 무서워. 근데 이거 안 떼어져. 빨리 떼 봐. 확 떼 봐. 어! 어 뭐야. 어 뭐야. Durham. 띠어 Counseling 8fts. 다 할까? 仔細 썸 Halfway curvist. Apache. 나 두 개ห maps.